오우 이걸 이렇게 해서 아 이쪽으로 가서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떡해 뭐지 중간디 사이에 들어가나 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어 어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이런 아 아 되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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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잠깐만 올라타 올라타 됐어 됐어 빨리 오 오 오 나 뒤지는줄 oh 너무 무서워 이 게임 후 어 저것도 올라온건가 이것도 가져가야되나 인생은 난리는거지 그 딴거 몰라 그냥 뛴다 멋이 중한지 아니 뭐야 이런 매너 게임을 만나 지토가 뭐죠? 지토? 이제 과감하게 게임한다 이제는 아 뭔지 알았다 이걸 진짜 올리는 건가 봐 안 죽네 아 뭔지 알았어 근데 잠깐만 걸었는데 그게 안 되냐 탄력이 안 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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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잠깐만 이거를 안 못 꺼졌나? 아 됐네 아 올라왔네 올라왔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운 좋게 하나 됐다 개이득 그 다음 이걸 이렇게 해서 됐어요 아 두개도 동시에 되네 잘만 이으면 이걸 이렇게 밀면 되죠 힐링 게임을 가장한 다크 소울 세이브 포인트 거지 같으면 진짜 다크 소울이야 그 다음에 가자 여기 있으면 되겠다 후우우우우우우 후우우우우우우 Through's 됐어 너의 가치는 더이상 쓸geld다 꺼져라 잠깐만 아직 좀 쓸모있을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지? 얘는 등짝을 등짝을 밟고 가야되나? 이걸 이렇게 잠깐만 어 그냥 가도 될거같은데? 어 이거 얘 안에 넣는거 아닐까? 유인해봐 일로와봐 이게 있을 이유가 뭔가 유인하는거지않을까싶은데? 어? 아 이렇게하고 있다가 떨어져 떨어져 빨리 떨어져 이렇게가서 내가 여기서 뭐하나본데? 아 잠깐만 이거를? 아 됐다 아 이러면 얘가 막 난리났다 어어어 난리났어 난리났어 그 다음에 아 이제 저걸 밟고 가나보네요 아 오케이 어 이것도 뭐죠? 어허 와 근데 지금 이 게임 퍼즐 오진다 이거 진짜 쉬운 게임이 아니네 퍼즐을 안풀면 한칸을 못가게 하네 인사이드보다 더 심한거 같애 뭐 없지? 근데 뭔가 계속 힐링되는 느낌은 있어요 진짜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함께 스트레스 푸는거죠 게임은 원래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그와 함께 휴식도 줍니다 뭐 이런거 같네요 결론은 힐링이 된다 스트레스보다 힐링이 더 세다 남는건 힐링이다 암세포가 힐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세포도 너무 빡치면 암 걸려 죽어요 그러면 그게 힐링이죠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암이 암 걸려 죽는다고 잠깐만 이거는 또 저 개를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오 개가 몇 마리야 저 4마리는 한번에? 4마리는 한번에? 4마리는 한번에? 아 아 반동을 이용해서 오 야 잠깐만 무서워 같이 같이 얘랑 반동을 함께 해야된다 오케이 오우 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 아 그렇구만 뭐야 마지막엔 어떻게 가 오? 마지막이 오우 무서워 이래도 안이어지네 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돌아와서 오 오 샹 오 샹 오와 오 아 살았다 오 나 살았다 이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아아아 아 야 할 수 있을 것 같애 뭔가 할 수 있을 것 어어어 어어 그래 애초에 그냥 이걸로 유인을 하고 쟤 오른쪽에 있는 애는 쟤를 유인하기 위해서 오른쪽까지 가야되네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어 잠깐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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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 그렇지 어어 어째려 운좋아 야 운좋아서 깼다 운좋아서 깼다 운좋아서 깼다 운좋아서 깼어 어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깨면 장땡이야 그치? 깨면 장땡이야 근데 뭐야 이거 들고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하라고 왔따 어 잠 어 신을 낭비해서는 안되는데 뭔가 굉장히 망한 느낌인데 어디서 인제 이게 짱 그치 그치 나 noises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지? 통나무... 잠깐만 통나무에서 당겨서 묶어 보라고? 아이 망했다 야 이러다 개망하겠다 게임 콩나무가 위치가... 아 씨... 모르... 야 망한거 같애 야 야 여기 힘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어? 근데 조금씩 되는거 같은 느낌인데? 어? 야 근데 이거 좀 되는 느낌인데? 어... 이건가봐 아 이건가봐 도르래처럼 근데 문제는 내가 저만큼 갈수 있느냐는거지 이렇게 하고 뛰어야되는데 망가지는게 문제지 이게 맞는거 같은데? 점점 열려 문쪽으로 가서 어 됐는데? 이제 갈수 있는데? 제발 조금만 제발 조금만 제발 조금만 인생 조망 인생 인생 조망 아... 뭐야 망했어 망했어 이렇게 해서 씨를 풀라고? 안풀려요 안풀려 씨를 안풀려 애초에 애초에 까 잘못한거야 처음부터 잘못됐어 애초에 애초에 망했어 그냥 게임 그냥 대망했어 다른데 고정할때는 아아 아아 나 아아 완전 망했네 어어 저기 왼쪽에다가 고정하라는 얘기였구나 아아 뭔말인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왠지 하니 왠지 들어갈수 있을거 같잖아 느낌이 왠지 딱 들어갈수 있을거 같애 계속 꼼수쓰는거지 뭐 이거 부정적으로 보세요 쉽게 부터 다시 해야되나? 쉽게 부터 다시 해야되나? 쉽게 부터 다시 해야되나? 저 씰이 너무 아깝다 저 씰이 너무 아깝다 여기서 털실 감은건데 칩자키 아래쪽 꼭 누르라고? 아아 이러면 다시 하게 되는구나 아아 어디서든 그냥 아아 개편했네 이 게임이 이거 완전 좋은 게임이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네 그냥 완전 사랑스러운 게임이었네 잠깐만 근데 아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아냐아냐아냐 통나무 필요해 통나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통나무를 넘어간 다음에 저기를 다시 감는거야 어 통나무를 한번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묶는거지 안 묶어져 이거 어? 아 통나무를 감고 물 이걸로 이렇게 하라고 아 그러네 아아 아 이말이야 아아 아아 아 미안해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다음은 뭐 배 뭐식인데 아 그 말이었어 나 왼쪽에 있는 터시만 계속 생각했어 두부로 고풍 힘의 배 좋아 후우 됐다 야 저거 지금 먼지지 이거 지금 별인가 했네 별일 수가 없는데 낮에 왔는데 먼지도 이뻐 이 게임은 어떻게 된게 완전 개신님 게임이에요 어떻게 된게 먼지도 이뻐 그냥 쩔로도 갈수도 있는데 여기로 가면 좋은게 뭐지 아아 이걸 뭐 해야될거 같지 않냐 아니 근데 묶는게 두개니까 뭔가야 한거지 나는 아아 아 이거였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거지 아아 아아 아 이거였어? 끝났다 아래꺼 끝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면 어어어 지린다 지린다 어 개 지린다 가자아 바다로 떠나자 셀카이너 으어어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잠깐만 아아 내가 이걸 안 꺼놨었네 아아 아아 아 망했다 나 카톡 와가지고 게임 꺼졌어 자 잠깐 튕겼어요 이어서 할께요 이제 소리나죠 왕 왕 받으자 어디로 가는걸까 어 저 빨간색만 보면 뭐 걸 수 있을거 같애 어? 아아 왔네 이게 두번째 저건가보다 배치인가봐 털배치 물고기 물고기 에요 이거 이제 또 붙여주러 가는건가 저걸 찾으려고 여정을 떠났던거네 붙여두네 여기다 새로운 사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두번째에요 더 씨 어 썸 플레이스 이스 타이 그다음에 뭐라고 하는거야 폴? 파일? 어허 행복했다 막 그런거겠지 뭐 아 이거 연날리는거 게임이 있었죠 이게 배경이 보니까 완전 그거네 추억들이 이어지네 추억들을 가지고 사진이 있는 사진에서 실려있는 추억들을 가지고 이게 그쵸? 우리 빨개가 어 거기를 지나가는거네 여기서 막 개잡고 이랬나보다 이거 봐 아 마지막 사진에 저기 있네요 물고기 실로 만든거 작품 다음은 이제 3탄이네 다음은 내가 봤을때는 숲속이네 포레스트 개는 위험하단 사실 배워서요 지루요 베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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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보다 아 이게 지금 뭐 열매 따라간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오빠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이상해 오빠라고 하지마 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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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몇인데 오빠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나이라고 저흑 저흑 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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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굳이 묶을 필요 없고 아 꼬명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뭔지 알았어 이게 될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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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게임해야 되니까 게임할게요 사실 여자를 관심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크루는 모두 다 남자에요 더빙까지도 남자가 편해 다음 어디로 가야돼 훗 훗 다시 뭔가 이거 올라갈 수 있는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아닌데 뭐야 과도한 게임 플랜에 일상생활이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이거는 10분만 해도 지장가거든 아 뭐야 와 뭐야 아니 미친 이거 개 간단한 게임이었네 이거 어 이걸 아니 이런 됐다 이거 잡으면 되잖아 그냥 응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잡으면 되잖아 그냥 헐 헐 자 자 잠깐만 오른쪽이 가는길이었는데 이건 서브 느낌인데 그러네 그러네 여기가 서브였네 아 서브였어 풀어 풀어 시라까워 다시 풀어 다시 풀어 이거 먹으러 온거야 여기까지 풀러풀러풀러 아예 싹풀러 싹 싹 다 풀러 저거 하나 먹으러 여기까지 오다니 원래 길은 오른쪽 역이었던거지 그냥 여기 가면 되는거여서 어어어어 나 지금 어어어 어 나 지금 순간 어 나 순간 살짝 흥분했었어 나 지금 어 많이 흥분할뻔했어 나 지금 버섯들 나오죠 독버섯들 잠자리들 응 않 빠져 kill 빠져 죽을 삘이네 이거 딱 가면서 딱 가면서 묶어 묶어 제발 제발 X5 제발 올라가게 아 이거 어떻게 가 여기서 이렇게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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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그냥 묶어 묶어 뭔지 모르지 마 묶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그 다음 이렇게 막 휘 저어주다가 풀어 막 휘 저어주다가 풀어 풀어 됐어 이거였어 오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잠깐만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야돼 그치 뭐로 가든 가면 되는거야 잠깐만 이거 물이 빠진거야 지금? 아 그러네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타고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가 됐잖아 됐잖아 뭐야 아니야 이거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아 여기를 먼저 묶으면 안되 일단은 일단 여기를 먼저 한번 묶어 묶어 묶어두고 다음 시즌 기다려 다음 시즌 다음 시즌 가만 있어봐 두 개를 묶으라고? 그니까 이거랑 이거 아닌가? 어? 잠깐만 이걸 이게 아니라?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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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집뻔 했어 어? 잠깐만 나 이제부터 무조건 뒤집겠는데? 야! 아! 오케 오케! 이걸 이렇게 묶는거지 두개를 그 다음 몰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은 몰라 아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묶는건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가운데는 묶으면 안됐어 아 그 다음 얘를 당기라고 뭐야 아니야 어 중간풀어야 돼 이거야 내가 봤을때 이거야 얘들아 가만 JERAM 후으으으으으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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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이게..잠깐만 이게..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에크 가고 어.. 아 내가 멍청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이거 당겨 어어! 아 진짜 당황스럽네 이거 어?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를 바다에..잠깐만 왠지 가면서 봐 아래 레버를 묶어 아아 여기서 이걸 묶어 아 근데 이렇게 묶으면 안되는데 이걸 묶어 이걸 묶어 이걸 묶어 아 이렇게 묶어서 난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상..이 상태에서 이거..아 나 아 나 진짜 알아 나 정말 알아 아 나 진짜 안다고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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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재이 이재이 흠 이재이 이재이 이런 이재이 이재이 그 나무를 나무를 어 나무를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갖고 와 갖고 와 뭔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못 가보냐 이렇게 묶는게 뭐 소용이 있어 이게 뭐 오우와 샷 잡는 것 봐 통나무 가져오고 손잡이로 물을 가득 채우고 통나무 가져오고 손잡이로 물을 가득 채우고 가운데 묶고 이크에크로 가라고? 개폐기에 걸어놓고 오픈 상태에서 그니까 이거를 나무에 묶는다 이렇게 묶고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될 것 같아 좀 타이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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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묶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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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뭔가 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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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겠어 무슨 말인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어? 어? 이크에크? 이크에크 이크에크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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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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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2회차 따위 없어 깼어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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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갖고 올 수가 없잖아 아니 이거 갖고 올 수가 없잖아 아 이렇게 갖고 오면 되네 근데 이게 소용이 있나 아 그러네 이제 서서히 이제 힘들어서 애가 못가 못가 어 진짜 아슬아슬하게 묶었다 이건 뭐지 뭔가 있는데 오오오 오오 혹시 나무로도 갖고 와야 되나 나무 아 아 돌멩이 뭐 있네 뭐지 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와서 비는거죠 琳 지금 돌멩이 두 개가 뭔가 밑에서 도움을 줄거야 이제 어? 방금 밑에 뭐였지? 아 이거 이렇게 오케이 아 됐어 오오오오오 깜놀깜놀 못미나? 못미르고 여기 뭐 위에 뭐 있지 않았냐? 아 오케이 이것도 돌멩이로 뭐 해야되는거 같은데 움직이네 여기서도 움직이는데 어? 어떠한 일인지 조금씩 움직이는거지? 아 미친 아 이 미친 됐어 이거야 오우 여기 뭐 파리들이 이렇게 많죠? 우와 추억의 사진들을 얻게 됐습니다 됐어 됐어 갖고 오고 볼 때 좀 답답해도 봐줘 얘들아 이해해주고 좀 어 형이 늙었다 그리고 내가 좀 그런게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되는 머리로 꼭 어렵게 생각해 게임을 그래서 깨고 보면 걔 허무한게 많아 아 그래요?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어 나 갈뻔했어 나 어 이거 밑에 이거 갖고 와야되는데 어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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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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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질 뻔 어어 이쁘 에크 이쁘 에크 이쁘 에크 이쁘 에크 아 파리 떼들 진짜 이거 파리가 아니라 모기 아닙니까 이거 아 맞아 갓르미네하니 매니저들이란데 참고로 이 게임은 갓르미네하니 개정으로 하는 거예요 갓르미네하니 없었으면 못 깨요 진짜로 이거 나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아 여기 있네 좋았지 어이 모기들 관종 오진다 저게 목파?